1997년 설립 이후 공짜 정보인 날씨 정보를 유료로 판다고 했을 때 또 기상청이 아닌 민간이 독자 예보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우리 회사를 믿어주지 않았던 시기에도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 덕분에 저희 K-WEDER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K-WEDER는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하여 기상과 공기를 아우르는 날씨 딥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가장 정확한 날씨 데이터와 최적의 공기청정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이 생활하는 공간의 날씨를 맑음으로 만들어드릴 것이며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초인류 녹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NH 투자증권 식구들과 하늘나라에서 함께 기뻐해 주실 김찬영 회장님과 사랑했던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K-WEDER K-WEDER